요하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그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두 줄 같이 합니다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루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말씀으로 맞이합니다 호흡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의 허물을 누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할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창세의 강의 61번째입니다 죄는 함이 지었는데 왜 가난이 저주를 받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를 함이 지었는데 왜 저주는 함에게 하지 않냐고 그 아들 가난에게 있을까 예전부터 항상 생각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이게 거의 다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번역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오역하고 있습니다 오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원문으로 바로 잡으면 알 수가 있는데 99.99%가 원문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 원문을 안 봐서 그런 것이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강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그냥 함을 저주했다 그러지 가난을 저주했다는 말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난이 함이 이르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고 내일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내일은 어제는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추태를 보이고 그리고 잘못을 하고 실수하는 그래서 방심하다가 부주의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에게 대명세를 기준 절제력과 경건성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 앞에 또 손자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내보였다 이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하체가 다 보였다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자의 실수는 더 크다 죄값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죠 지도자는 좀 실수하면 안 되지만 우리 같은 평신도는 우리 같은 그냥 성도는 좀 술을 먹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지도자는 그 실수 안 하면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인데 술자리 안 갈 수도 없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지 살려보면 다 그런 것이 동창회 가면 한 자씩 먹는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릴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시작 불이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동성이에요 도적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술 취하는 자나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것이 지도자나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바울의 얘기는 요한계시 21장 8절에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술 취하면 거기는 안 나왔지만 똑같은 거예요 불과 요한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제 하나 더 보죠 자문서 23장 어제는 지도자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어제는 지도자니까 아 나는 지도자 아니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자문 23장 29절부터 술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29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자문 23장 29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뭐라고요 보지도 말지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술 취하지 않으면 되고 술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잠은 23장 31절이 그에게 가온으로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32절까지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뱀과 독사는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들이잖아요 뱀은 귀신 독사는 사탄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귀신들이 틈탈 수 있는 좋은 그랬어요 술 먹는 사람 보면 자네요 뱀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 술에 뱀이 구둑구둑구둑 들어요 그렇게 막 먹고 맛있다고 그래요 뱀이 구둑구둑구둑구둑 들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뱀이 그러니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술 한잔 먹을 때 뱀을 그냥 한 대접 맞는 것으로 그냥 아유 맛있다 그러고 그냥 잡수시면 됩니다 뱀이 그냥 위장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요 아주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하시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마시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술 먹지 말라지 취하지는 말라는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술 먹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술은 아니 드시는 것이 좋을 듯 아래옵니다 아니 드시는 것이 한 잔 먹으면 그 다음 두 잔 들어가는 거예요 뱀이 계속 뱀을 또 불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안 먹는 게 좋아요 부득이하게 먹었으면 빨리 회귀하시고 다시는 안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불효입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을 잘못했던 죄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불효의 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개 명의 5개 명의 범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원문을 통해서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좀 이따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도 제가 놀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 지금 이 노아의 홍수가 BC로 따진다고 한다면 2400년 경이라고 보여집니다 2400년 정도 300년도 될 수 있고 2333년에 당군이 세웠던 것보다는 전외의 상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하고 몇 년 차이 안 나요 백 몇 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동쪽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당군이 되었기 때문에 코천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400, 500년 그 정도 선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가 BC 1446년이죠 1446년 그러니까 1500년경입니다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더 많이 따지면 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좌우지간 이렇게 그 천 백 년이 아니라 천 년 그렇죠 천 년 2500년하고 1500년이니까 천 년 정도의 시간이 뒤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내가 어떤 율법을 줘야 될까 이것은 절대 범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어떤 것으로 너무 많이 주면 못할 것 같고 너무 적게 주면 다른 죄를 또 범할 것 같잖아요 아담에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 가인이 뭐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자는 얘기를 안 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노아 때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는 사건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공경에 이거 아주 중요하겠다 인간에게 이거 중요하겠다 하나님 모르시는 건 없겠지만 인간의 피드백을 통하여 이렇게 사건들을 통하여 다 하나씩 정리해서 결국에 모세 때 천 년 뒤에 인간 너희들은 이것은 지켜야 된다 라고 정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어젯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메르 문화 이런 책을 내가 사서 보면서 당군과 이쪽 저쪽의 이야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게 되면요 수메르 문명은 빛이 4천에서 5천 년 경의 문명인데 여기 문명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함부라비 법전은 한 700년 600년 그 상황인데 빛이 그 상황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고조선 빛이 2333년에 8조 법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얼마나 웃기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약간 이상한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다른 수메르 문명과 함부라미 법전에서 당군 안검에서 이렇게 이런 그런 고전에 있었던 어떤 법을 성경이 벗겨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차용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차용한 겁니까 인류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 있다가 나중에 이 백성만큼은 꼭 이걸 지켜야 되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것이 조항으로 성문화 글자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음에 새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맨날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 증가하지 말아 이것도 넣어야 되겠다 뭐 바벨탑 사건이나 그다음에 노아 홍수 때 그 백성들 보면은 돈인자가 착취하고 말이죠 빼앗고 권력을 취하고 가늠하고 여자 빼앗고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남의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준 조항이 10개명이다 지금 방문 인간 개명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끼리 하나님하고는 지금 아직 얘기 안 한 거예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신노릇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고대 수베르 문명을 보게 되면요 똑같이 뜨는 날마다 똑같이 뜨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왜? 저게 힘이 있다 저것은 일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일식 월식 이런 걸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가 왕이 죽고 안 죽고 결정한다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면 완전히 그것을 신적 존재로서 이렇게 숭배하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지 말라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위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마음에 새겨 놓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가 저주받는 그 안타까운 사연 그 저주받는 안타까운 사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받도록 하고 일찍 죽지 않고 그 수명이 다하도록 장수해보고 내일은 축복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찍 죽고 어떤 일찍 죽는다는 것은 결국에 신약시대 보면 구약은 귀신이 많지 않았지만 신약에는 귀신이 많으니까 불효하는 자들에게 귀신이 쏙쏙 들어가서 결국에 이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고 일찍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상숭배의 죄를 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모 공경에 문제 있어도 우리에게 침정증에 영향을 끼친다 저주의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전에는 7회국기 20장 5절에 우상숭배의 죄만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의 거짓말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의 거짓말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듯이 어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은 해야 된다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함은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결정적인 것은 함이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마간에서 벌거벗이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 알렸다는 것이 결국에 고발하였다는 말이죠 고발하였다 이 말을 다른 쪽의 똑같은 언어를 보면 고발하였다 또는 누설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샘과 야벳 그것을 고발하고 누설하니까 샘과 야벳은 그의 옷입니다 아버지가 덮고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은데 네모난 보자기 같은 것인데 추우면 옷에다가 덮는 거 이불처럼 하는 거 그것을 그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가서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24절 그의 술이 깨어서 작은 아들 어린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의 어린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그리고 저주를 내립니다 결국에 저주는 가난은 샘의 종이 된다 그 다음에 또 가난은 야벳의 종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원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좀 있다가 방금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만 포함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이 함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죠 첫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보았다는 말이 물구름이 아주 흥미를 가지고 눈여겨서 보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그걸 볼 때 아니다 생각해서 빨리 자기가 덮어버린지 처리했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즐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것을 에이 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부모 공경의 그런 어떤 고민의 흔적이랄지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부모의 부끄럼을 가리거나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냈고 그것을 욕을 보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태도의 문제지 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식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태도의 문제라고요 부모의 공경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지 행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의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에 여의치 않은데 어떻게 부모가 아픈데 도와주냐 못할 수도 있다 그 말 태도는 그렇지 않다 그 말 태도는 그래서 태도가 잘못된 내용이 불우자식인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을 했어도 부모에게 태도를 불손하게 하는 것은 이게 불우자인 거예요 행동은 못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러나 태도만큼은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그분에 관한 태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의 부모의 부끄러운 수치를 전파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파했다는 공경의 태도가 스스로 없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설명하고 누설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을 떠벌려서 고발한 것이죠 여러분 자문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지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한다고 그랬어요 누설하는 것은 이간질해요 그래서 오늘 누설의 죄 고자질의 죄죠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간다고 한다 부모 공경하지 않은 죄만이 아니라 누설의 죄 그다음에 고자질의 죄 우리가 누설의 죄를 해결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잖아요 자기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윗사람의 허물은 여러분에게 혹시 눈에 보이면 여러분을 알고 끝내버리세요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남에게 추함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남의 수치는 남의 잘한 점은 칭찬해 주세요 남의 잘한 점은 100% 칭찬해 줘도 관계없습니다 너무 아부만 아닌 자우지간 칭찬을 해 주세요 그러나 남의 허물 남의 특히 우리가 존경해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지도자의 위치가 있는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제가 목회자로서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제 일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많이 있었지만 허물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내가 그 허물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썼는데 팔방 여러분 말하고 그 허물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건 모를 거예요 스승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건 아니다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 보면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르칩니다 혹시 윗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가 저주받는 짓입니다 결국에 답은 그래요 이거 알라는 거 아니에요 너가 저주받을 짓 너의 한 입으로 너도 누군가가 나중에 너를 그렇게 저주할 사람이 생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사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네 가지 죄가 있는 첫째는 부목 불손의 죄 중 하나 세 번째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조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당시에 이 가문 아니 인류의 재창조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대표자 하나님을 대신화해서 말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명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나의 명예를 높여주라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서는 그 지도자로서는 그 지도자를 아니 지도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밑에 사람은 지도자를 공경해 줘야 되고요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흐물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정치학생 막 흐물을 막 하잖아요 그거 기독교인이 할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기독교인이 할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정치인 나가서 목사 타이틀을 그만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그 명예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이 지도자의 입장이 있을 때 그것을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권위를 무너뜨리는 죄값을 반드시 받아요 지금도 받겠지만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난 정치학생 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받겠지만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줬다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왕이나 그래서 너희는 왕이라 또는 주인이라 불신의 주인이랄지라도 그리소를 섬기듯 하라 장세동이가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 장로 장세동 장로가 그래서 이 전두환이처럼 악하다고 표현하면 악한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줬다는 하잖아요 가장 믿은 사람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을 잘 섬겼다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 아래 입장에 있을 때는 이것의 어떤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지잖아요 법치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법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물박치는 조직을 만들거나 법을 무력화시키는 이 판단을 계속 판사들이 한다 나라를 없애버려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나라는 철저하게 종료를 이렇게 저주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은 이런 행동을 안 한다는 식으로 아버지는 참 에이 그리고 자신은 안 한다는 식으로 표현함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허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주게 될 때에 인내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참아주고 인내하는 게 있다고 말해요 함이 이렇게 잘못했어도 함이 잘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노아가 이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는 것은 그의 자식을 저주하게 된 것은 함이 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아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데도 나도 너에게 그렇게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데도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는 좋은 것만 받기로는 하면서 남에게 좋은 일 안 해 준다 그런 것은 아니라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기도 문맥은 그것이 황금률이 그게 아닌 거예요 너는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해 주고 너는 너에게 밥 풀지 않느냐 하면서 너는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고 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느냐 이것들아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주님 나도 실수하는데 이 사람이 실수했다고 내가 그것을 떠벌려서 되겠습니까 주님 저도 그것을 보고 나도 그렇지 않도 나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의 잘못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왜 그런데 왜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손자죠 가난을 저주했을까요 함의 넷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인 그것을 저주를 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이제 거기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24절을 보게 되면 24절을 먼저 18절을 봅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난의 아버지라 샘과 함과 야벳만 있고 아직 자식들이 함의 자식이나 샘이나 야벳의 자식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함이 가난의 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 이미 노아의 아들들도 자식들을 낳아서 있었고 그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4명의 막내 아들이 가난이거든요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난이에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잖아요 아벨 미스라임 이집트의 애곡이라고 하죠 아벨 미스라임 붓 그 다음에 가난 리디아죠 부슴 리디아 아프리카 북쪽의 가난 이런 민족이 10장에 가면 민족사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더 공부를 하고 그 함의 막내 아들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미 함도 자식을 낳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히 가난은 이미 태어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걸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노아가 그의 수리께요 그의 작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작은 아들 어린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 아들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아들만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벤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후소도 되는 거예요 아비라는 말이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조상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다라는 그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린 아들이 어린 자손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린 자손이 그러면 자 함이 어린 자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자손이 아니잖아요 지금 최소한 백 살 이상은 다 먹었잖아요 방주 방주 짓기 전에 세 명의 아들을 노아 500세 후에 샘과 함과 야베스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좀 지났으니까 백 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린 아들이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게 어린 아들이 가난이냐 함이냐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넘어간다고 함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결정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첫째 가난이 받는 저주는 누구의 종이 되는 저주냐 여기는 종들의 종이잖아요 종들의 종은 가장 천한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복을 하게 되면 더 악화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더 심화된 거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식을 보세요 그의 형제들의 원문은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누구겠어요 가난의 형제가 누굽니까 구수 미스라엘 붓이에요 샘과 야베스 아니라고 지금 가난이 저주를 받는 게 두 가지 측면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 자기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구수 미스라엘 붓이라는 형제들에서 그 형제들에게 나중에 그 형제들의 또 가장 천한 종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난 말고 예를 들어서 미스라엘 이집트죠 이집트는 거대 제국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나 가난은 거대 제국을 형성한 적이 없어요 거대 제국을 형성한 적이 없다고요 리디아도 한때는 붓도 엄청난 거대 제국 구수 대단합니다 구약에 구수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런 거대 제국들이 형성했으나 가난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종들의 종으로 항상 살았지 이스라엘 민족이도 땅을 뺏겨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땅을 뺏겼잖아요 천 년 동안 살다가 다시 땅을 뺏겼잖아요 종들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을 저주를 하게 된 것은 뭐요?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왜 그 형제들을 끌고 왔겠습니까? 추정해 보면 어떤 거예요? 가난이 받고 그의 형제들에도 얘기를 했는데 형제들은 왜 그런 거 얘기해? 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아버지에게 잃는 거예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형제들보다 너는 못난 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저주는 왜? 네 형제들은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너는 왜 너의 아비에게 아비에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가 덮어버리면 끝났을 텐데 지가 덮어버리면 끝났을 텐데 그 아비에게 그 얘기를 하고 또 아비를 또 왜 또 그 아비에게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어떤 주석이도 그런 주석이 나오지 않아요 시불의 원문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는 시불의 원문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의 이 함의 자식들의 또 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겠다 그만큼의 뭔 죄가 있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났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18절부터 가난의 아비라고 할 때부터 벌써 알아봤어야 되는 거죠 어린 아비라고 했을 때부터 감을 좀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보게 되면 그의 형제들 가난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안 했는데 가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의 천한 종이 될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 27절인데요 이것도 지금 99.9%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하리로다 가난은 샘의 종이 될 것이다 샘의 종이 아닙니다 원문에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오역입니다 가난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야벳을 넓혀줄 것이다 그가 샘의 장막들 안에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가난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또 여기도 그들의 종이 될 거예요 그의 종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종이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어성경을 보면 26절에 가난은 샘의 종이 된다는 말이 영어성경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절반 절반 되는데요 샘의 종이든지 그의 종이든지 히스 서번트예요 그의 종이든지 샘의 종이든지 더 서번트 오브 샘 이렇게 되어 있든지 아니면 히스 서번트예요 그의 종이든지 샘의 종이든지 둘째 하나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게 아니고 가난은 그들의 종이 될 거예요 데어요 데어 서번트예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성경을 다 찾아 한글 성경을 다 찾아왔는데 한글 성경 단 하나도 그들의 종이라고 해석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글 성경이 23종인가 되는데요 다 안 나와요 영어성경을 제가 한 30, 40종을 다 찾아봤는데 딱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종이라고 나오는 게 단 하나 단 하나가 나왔어요 그것이 E, B, R 버전이에요 영어 A, B, C, D E, B, R 버전만 그렇게 나왔어요 그들의 종이라 원문을 지겨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원문을 지겨야 그의 종이라 샘의 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그들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7절에도 가난은 그의 종이 된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종이 원문이에요 그들의 종이 그러면 그들의 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 샘과 야벳을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샘과 야벳은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와 있어요 축복은 내일 내가 얘기할 건데 샘과 야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샘과 야벳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샘과 야벳을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뒷걸음 쳐서 제가 25절에 나와 있는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말이 이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그 밑에 그들의 종이 된다는 말로 찾아요 왜? 야벳과 샘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져줬고 샘은 그걸 떠밀렸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 너는 샘의 종도 되고 그다음에 야벳의 종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앞에 너는 너의 형제들의 종이 되라 그럼 뭐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까라는 것이 이 본문의 문맥에서 나오는 거죠 문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이 뭐냐면 가난이 먼저 봤을 가능성이 많고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은 가난이 먼저 봤을 가능성이 많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먼저 형들에게 세 명의 형들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형들이 미스라임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아버지에게 가서 함에게 가서 그 얘기를 얘기를 하고 함도 거기에서 이놈아 어른들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딱 끝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함이 그것을 가서 직접 봐가지고 찬찬히 물끄러미 쳐다보고 뭘 볼 것 있다고 하체를 뭘 볼 것 있다고 계속 봅니까 그리고 또 와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듯이 말이죠 형하고 동생한테 불러다가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되겠냐고 얘기를 함으로 결국에 저주를 불러온 것입니다 아닐 땐 굴뚝에 연기를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난이 저주를 받은 것은 나는 엉뚱한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냐 왜 함이 저주를 받아 왜 가난이 저주를 받아 뭐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생각 했냐면 그래서 가난이 가난 일곱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와서 거기다 정복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 원인 그래서 샘이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벳족속이 전부 유럽과 미국에서 종들 들어와서 어제 제가 했습니다만 1800 몇 년도까지 그 종로로 노예해방전쟁이 있을 때까지 그 종로로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 성경의 그 역사는 수천년을 이어가더라고 말이에요 그 죄가 저주가 그래서 우리가 웃어른에 대한 공경 이런 거 정말 조심하시고 공경은 좋으면 공경하시고 웃어른에 대해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말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 그 죄를 막 들추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인간개명의 첫 개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넣겠어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는 좋은 것만 불러줘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후손이 나 때문에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구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함이 잘못을 했는데 가난이 저주를 받았을까 원문을 보니 그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겠습니까 주여 우리도 오늘 누군가의 어른 지도자의 실수가 보일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부모의 허물이 보일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샘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함의 저주는 영영 우리 곁을 떠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